этих 5 повтор 방제가 겁나 우렁찬데 오! 방장 42승 3패야 이야 개 뚜드려 패준다 어 여러분들 이게 웬 빨무인가 싶었겠지만 아시아 이제 또 그 1대1 빨무 전문 유저 있는데 한번 뚜껍 패겠습니다 아시아 1대1 빨무 전문 유저 한 판만 팰게요 자막에 써놔야 돼 이거 안 써놓으면은 왜 빨무냐고 나한테 지랄병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한다 빨무요 빨무 인피신 잘하자 인피신 인피신 잘하고 토끼 뭐 민철 뭐 그렇게 빨무 BJ들 다 잘하지 않나 뭐 럭키백 등등등 많던데 빨무 BJ들도 한 명 또 뭐였더라 무슨 랜덤 조카 랜덤인가 그 무슨 뭐 한 명 있었는데 아무튼 한 명 더 있거든요 그분도 잘해요 빨무 BJ들 다 잘해 빨무 아 깝도이 아 그렇지 깝도이 그분도 공방 공방 킬러지 그분 거의 공방 킬러죠 사실 거의 공방 킬러죠 사실 거의 공방 킬러죠 사실 그건 뭐 공방 공방 신 아니야 압도이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9시 상대도 더블넷같은데? 어 잘 터치타임이네 어? 전제온다 상대도 더블이네 이거 뭐지? 아니면 으으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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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박자 던젠가 보다 던젠가 보다 던젠가 보다 던젠가 보다 던젠가 보다 던젠 매知道 전쟁이 졸났다 그러다 전쟁이 졸났다 그러다 전쟁이 졸났다 내가 손해 아닌가 이거? 지금? 전쟁이 졸났다 제건af사 더 lóg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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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하하하하